안녕하세요. 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링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실링펜입니다. 실링펜은 보통 상점이나 음식점 같은 데 가야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근데 저는 집을 지을 때 실링펜을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링펜 지금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날개는 3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폭이 넓을수록 그만큼 풍량이, 많은 풍량이 생겨서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링펜 제품은 에어라트론사에서 나온 실링펜이구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리모컨입니다. 지금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속도를 말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온오픈은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걸 말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포워드하고 리버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라이트는 옵션인데요. 저희 집 거는 이렇게 라이트 옵션은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꼭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이트 옵션은.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구요. 이걸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켜야지 될 수 있겠죠? 자, 켰습니다. 도는 게 보이시죠? 지금 속도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되어 있구요. 역방향으로 지금 화살표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풍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이 겨울철이 되었을 때 더운 기운이 위로 모이는데 위로 모인 더운 기운을 전부 이렇게 순환시켜 주어서 일종의 서큘레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더운 기운과 아래쪽에 찬 기운을 이렇게 섞어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속도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총 6단계의 속도로 되어 있죠? 그래, 속도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빨리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속도를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수록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좋은 점은 소음이 없다는 겁니다.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방향으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포워드라고 되어 있죠? 포워드를 작동시켰을 때 이제 방향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역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역방향으로 돈 것이 다 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세워졌네요.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알아서 정방향으로 이렇게 또 돌게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정방향 역시나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풍량도 정말 많고 진짜 시원합니다. 소음이 거의 없죠? 자, 속도를 한 중간쯤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속도에 맞게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이 실링팬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실링팬은 목조라든지 콘크리트 조용원 어디든지 다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옵션으로 나오는 브라켓 같은 걸 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층고가 굉장히 높다면 조금 막대를 달아서 이 실링팬을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지고 밑에도 좀 더 시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천장이 경사가 져 있다라면 그에 맞게 브라켓도 달아가지고 적절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링팬 설치를 위해서는 층고가 조금 높은 게 좋은데요. 안전성 면에서도 높은 게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데 층고가 2.2에서 2.3m쯤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높아야지 2.3m쯤이 나오고 거의 다 2.1에서 2.2 사이로 거의 층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실링팬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층고를 좀 높였는데요. 저희 집은 2.7m로 이렇게 층고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2.7m에서 이렇게 실링팬을 부착을 했을 때 아래쪽으로 한 0.3m쯤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설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가 있어도 어떤 위협감이나 그런 거를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아래쪽인데요. 굉장히 시원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층이니까 찬기온도 이렇게 모이면서 위에 실링팬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만큼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실링팬은 굉장히 좋은 정말 강추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또 실링팬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서 에어컨을 켤 때에 비해서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도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실링팬을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만약 내가 실링팬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층고를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충분히 실링팬도 달 수가 있고요. 또 실내에서도 실링팬이 좋은 거지만 밖에 데크라든지 혹은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실링팬을 부착을 시켜 놓으면 굉장히 시원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 실링팬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